헐 자 모르겠다 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 제거하도록 하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롤 컬러 한 번 빨리 먹었으면 3체력인데 안타깝다 사색도 지금 크게 도움되는 카드가 아닌데 아쉽네 애쉽습니다 포션을 아꼈다가 여기서 추월 나오면은 진짜 고민된다 이건 먹어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렇게 전투가 길지 않단 말이야 축성 음 축성보다 조금 더 신뢰도 높은 카드를 쓰고 싶은데 국밥 같은 공격 카드가 없다 쇳소매라도 쓸까 아이씨 아이씨 덱넛 별론데 엘리트 안가는 방법도 없고 체력도 아슬아슬하고 사색이 좋은 카드인건 맞는데 그러네 저주받은 날 저주받은 날 적은게 잘못이네 방화 필요한 카드 탈퇴 너무 많이 집었는데 분명히 하우 kill 폭성 잡았으면 아끼는건데 아쉽네 꼭 꺼놔야겠다 이제 안쓰는데 라바블린 나온건 좋은데 라바블린 나온건 좋은데 아씨 안 때릴수가 없다 건강이 뽑혔어야 좋았을텐데 매우 아쉽다 배달편쪽 깨꾼 미트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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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 음 여미 맘에 오세 손절이 있는데 마요 필요없는거 아니야 진짜 마요 쓰기 싫다 대게 안그래도 사색추월이 있어가지고 템포 떨어지는데 마요까지 들어가면은 마요까지 들어가면은 템포만 나락깔거 같은데 템포만 나락깔거 같은데 다행히 템포만 나락깔거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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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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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캐럴엘 롤캐럴엘 아! 랜초 까먹었다 다 털어야겠네 이거 불안한데 이런 포션 아낄 필요 없겠지 굳이 롤캐럴엘 해피 도약 왕휘 라그나로크 해피 도약이 나을 것 같은데 사색이랑 같이 잡히면 또 연꽃이 제일 낫겠지 허그의 드립벌 얘도 연꽃이지 싶은데 로터스 흠 으악 흠 아니 내 펜쏘 펜쏘 도둑이야 어어 야 너도 돈 준비해 시간의 모래 천국의 계단 시간의 모래가 왓츠한테 애매한 이유는 그런거 없어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 내 꼬롬이 나올거 같아서 꼴받네요 아이 개같은 개 명체와 명체와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까지 도와줄줄이야 정말 고맙네요 정말 고맙군 정말 고맙군 나의 청포도 일단 깨끗기 알 얼 알 앞에 엘리트 포션 없으면 좀 불안해 나는 쩔? 아니 마요밖에 없다 싶긴 한데 맘에 안드네 지금 사실 마요 필요 없잖아 영광만 있으면 되잖아 아니 그냥 추월만 있으면 되잖아 고민이 되네 메이요 마요르 마요르 마요르바는 흠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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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엘리트를 갈까 상점을 갈까 상점 가서 하나 더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엘리트 안전하게 잡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. 성급함 성급함 챙길만해 보이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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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연체중 음... 손절도 강화하고 싶은데 이펙트가 말되고 핸뜰이 재갑축해주진 않겠네 명체와 일반 카드라서 격분손절을 이렇게 가져올겠네 이 기도부터 가져온대 연락지원은 보람이 있네 아 시끄러 유튜브에서 탭 두번하는 탭 뭐고 이거 페롤라베 밖에 없다 아 죽성 쓸까 말까 엄마야 이게 지워야 돼 이거 천천히 안 돼 기억해둬라 납스롤라베 속엔 트롤이 있다는 사실 언제나 트롤을 간직한 유물 외세를 외세를 보는게 낫긴 한데 그럴려면 일뎀을 맞아야 돼 아니 딴 그런줄도 모르고 이렇게 깊은 듯이 아스 킹간 라베님 다 계획이 있으셨는데 내가 멍청해서 몰라봤구나 울화버리면 근데 제일 나을거 같은데 평가는 그냥 쓸거잖아 티붕아 아니 아스 킹간 라베에서 먹은거 다 지울거면은 아스 킹간 라베는 왜 먹은거임 이거 못깨진 않을거 같은데 굳이 해야되나 아 느낌이네 위험부담이 없는건 아니라서 위험부담이 없는건 아니라서 이봐 당신은 추월을 지켰다고 그것이 우리들의 수거리다 아스 킹간 라베 어 캐럴베 돌에서 할거 없었는데 잘됐네 뾰질을 하자 영차 언럭키 금방자 아님 맘에 안드네 6사색을 쓰면 돌아갑니다 두피 마사지 받는 거인의 머리 빌려지면 표창좀 주십시오 꽁 저구 알파 오예 줄게 없네 근데 평가줄까 손절도 사실 이제 별필없어 평가까지 쓸만한거 같은데 외세줄까 외세는 외세요 문화 영체와가 있다면 예시를 주업할 수 있다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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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니? 부어버리자옴 내 용세와 으으으 으으으으 음으으으음 무서운 스태커리 섬탑에서 오직 저저신만 플레이어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주를 넣지 진짜 미친놈 스파게티는 피할 수 있잖아 아니? 무적특 무적특 다근카카는 나가있어 뒤지기 싫으면 화면 조정중 으악 고요 와 92딜을 너무 무섭다 다근카카는 흠 야 이놈의 자식아 되게 똥같은거 넣지마라 내 대개 쓰레기 그만 넣어 다근카카가 쓰레기 같은거 이 정도면 너 증정할만하지 아이색 제발 그만해 아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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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네 187 아이색 야 내 심장 심장보다 니가 쎈데 그냥 니가 짱먹어라 아이색 viscosity 알겠습니다 seamlessly chiffon 각각 있 나 이거 진짜 영 채워주고 싶은데 정상인가요? 필요 없는 카드 없어서 굳이 지울 거면 분화 지우는 건데 그래도 분화도 있는 게 더 편하지 않나 굳이 지울 거면 분화고 분화도 굳이 지울 필요 없어 다운 터렌드 내가 이겼다 상방 허접셀 상방 허접셀 상방 허접셀 끝 이충 이충해도 그만 안돼도 그만인데 하자 암축 포션은 너 어디다 쓰지 바로 쓰자 수월에다가 소절같은데 쓰는게 더 낫긴 했을텐데 뭐 들어주는대로 하는게 맞을거 같네요 오오오 예 신난다 이럴 수 있었지 역배 수익률 47점 아니 41.74 1000포인트 넣으며 41,000포인트 사색을 썼어야겠네 좀 아니랬나 안일랬던거 같애 안일랬던것같아 막을수있는 사고 였는데 왓츠워얼 을 하면 좀 아달해지네 남zew냐나 왓츠워얼을 윤모로 이 윬 sworn cus resurrection poem 소잉 대충 유튜브 제목과 썩네일이 정해졌다는 도네이션 아 왓 쳐다보면은 끝에 안일해지더라 예방할 수 있던 거라서 안일을... 안일사가 맞긴 한데 안일하베 베팅하십시오 아 왓 쳐다보면 다 보스 처치에 왜 또 오야? 원래 온가? 원래 오네?